감사합니다. 와우에듀입니다. 9급 공무원 와우에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혹시 9급 공무원 처음 준비하시는 건가요? 처음 준비하신다면 모든 교수님들의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와우에듀 프리패스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와우에듀에 맞추면 영원 프리패스는 수험생 개개인의 시험일자에 맞춰 수강기업을... 감사합니다. 와우에듀입니다. 프리패스 강의 수강하고 싶은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리패스 상품 기간은요?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수험생이 원하는 수강기간만큼 수강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수강기간별로 수강료도 다르게... 많은 수험생 분들이 궁금해하는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험생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와우에듀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란 무엇인지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하는 수강기간은 어떤 혜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에듀의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는 6개월 30만원대부터 수험생 분들이 원하는 수강기간만큼 개월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기간별로 수강료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와우에듀 프리패스는 6개월 과정이라 수강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이든 24개월이든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프리패스를 듣고 합격하신 합격생들의 수많은 후기를 소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합격생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와우만의 단계별 커리큘럼은 제일 쉽지만 제일 지키기 어려운 복습, 회독, 문제풀이 훈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우에듀의 단계별 학습은 이론 완성과 문제 완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론 완성 단계의 첫 번째는 영어개초가 부족한 초보자를 위한 영어개초 영어 집중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론 기초 다지기, 심화학습 올인원 수업, 취향 영역 포함, 테마 단과반이 있습니다. 이론이 완성되고 난 뒤 수강하는 문제 완성반으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지피지기 기출문제풀이반, 단원별 예상문제풀이, 실제 문제 적응력을 배양하는 동형 모의고사, 최종업 마무리 특강으로 탄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 학습에 대해 정리됐다면 연간 촬영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급 프리패스 연간 촬영 일정 부분은 프리패스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는 신규 강의가 촬영되는 순간, 기존에 있던 강의와 함께 신규 강의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신 출제 경향 파악 및 정확한 문제 분석으로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합격률로 인증된 와우 에듀의 1타 교수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소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수강해보는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부분을 클릭하시면 교수님별 샘플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 이후 신규 입성하는 교수님이 계시면 신규 강의도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의 특별한 혜택 두 가지 먼저 공무원 시험의 수험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과목으로 영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영어 과목의 과락 탈출과 점수 향상의 지름길을 열어드리는 완전 기초부터 실전 문제까지 영어 점수 향상의 지름길인 영어 집중반 강의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영집반 교수님의 샘플 강의,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수험 컨설턴트가 소개하는 영어 집중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혜택 두 번째,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나왔던 모든 한자 기출 문제와 영어 모의고사 50회 분량인 총 500문제, 그리고 항목사 자료집을 정리해 첨부 파일로 제공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험 일정에 따라 내가 정하는 수강기간, 와우 에듀의 맞춤형 영원 프리패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해결되셨나요? 이외에도 구급 공무원이나 프리패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와우 에듀의 수험 컨설턴트에게 1대1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제 와우에서 만나요!